2013년 1월 2월 22일 랩몬스터의 로그 아 설날이 완전히 끝났다 끝났다 되게 많이 인걸 느꼈고 이제 성인이라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해서 여러가지를 느꼈는데 그냥 친구는 15년 지기 13년 지기 친구였는데 내가 느꼈던 건 진짜 친구는 잘 돼도 친구 못 돼도 친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소 절절하게 느꼈고 내일부터는 정말 폭풍전인 것 같다 내일부터는 진짜 뭔가 각오가 돼서 왔다 뭔가 확실히 재충전도 된 것 같고 재충전도 된 것 같고 꽤 각오가 돼서 온 것 같다 그래서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달리고 하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파이팅 하자 이제 끝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속에 흐름이